Because I'm not it, not it Hey, I'm Mr. Simple Because I'm not it, not it 세상이 내 맘대도 안 된다고 화만 내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지 걱정도 팔자 단짝은 이래 너무 예년하지 말자 몸이 좋지 않아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거지 뭐해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런 때도 있지 어쩌면 괜찮아 쇳가는 것도 좋아 같은 것이 때 때 때 때 때 때가 있는 거니까 그때가 남자라면 친구 만나 술 한 잔을 털어버리고 All right 그때가 여자라는 친구 만났 수다떨어 날려버리고 All right All right What a Mr. Simple Simple 그때는 그때로 맞춰 What a Mr. Simple Simple 그때는 그대로 예뻐져 What a Mr. Simple Simple 그때는 그때로 맞춰 What a Mr. Simple Simple 그때는 그대로 예뻐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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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의 중심 89.1 KBS Q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출발했습니다. 기분 좋네요. 어떤 노래였나요? 슈퍼주니어의 신곡. 오늘 자정에 공개됐던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듣고 8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해봤습니다. 우리 김정음씨께서 오빠들 어제 불러주신 거 진짜 노래 있네요. 해이 댄스 댄스 있죠? 이특씨가 처음에 나와요. 해이! I'm Mr. 심플. 저는 정말 댄스. 제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. 정말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코러스 파트라고 그러죠. 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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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 했잖아요. 바라 했잖아요 제가. 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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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!